Q. 남편이 1시주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행집입니다. 좀만 비오기 전에 가벼워야겠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고 들어가자 포우 들어갔지 대신 포우 들어가자 호수가 있으니까 가능한거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가 있으니까 가능한거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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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 호수 호 quand 호 호 호 호 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래 나갈 때 보라고. 어떻게 됐나요? 빨래 때 봐봐. 구조를 봐봐. 물 잠그고. 잠깐만. 구조를 봐봐. 그래야 거기서. 다 봐봐. 다 봐봐. 트랩이잖아. 다 봐봐. 네. 다 봐봐. 본 적이 없어요. 다 트랩인데 있어. 세상에 바닥 트랩을 여기다가 매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. 트랩이잖아. 트랩 뚜껑이라고 봐봐. 정말 얇겠지? 네. 꽉. 응. 응. 아 이게 많아 자 이게 더블의 장점이에요 두개의 동시도리를 청소하고 청소만 할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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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grноп auch flack es es fl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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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 하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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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마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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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.